05 Sån 커플에게 어플을 하는 그런 거죠? 시 리아 꺼줘 05년도 때 한 일곱 살 정도 됐었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야... 좋아요 없어요 2분인가요 지금 몇 시? 10시 10분 뺏어요 뺏어요? 왜 나온 거죠? 아 이거 오빠 섹시 더발 섹시 더발 원근법 렌즈 반했어 반했어 이게 섹시죠 진짜 예상해 얘네 둘이 뭐야?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저를 계속 쳐다보는 한 분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인 사심을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눈치가 좀 보여서 그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분이 누구시죠? 호시야 나와줄래? 호시야 나와줄래? 근데 사실 호시 씨는 지금 준 씨와 커플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호시 씨의 고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도겸 씨와 짝꿍하고 싶은 분들 네 오 오 많아 많아 와 나온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아? 많아? 아 나 감동이야 나 많은 거 나 한 명이라도 좋아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딱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상한 그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호시 씨가 아니어도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흥영 씨 진짜 사랑 찾으려고 나오셨어요 이게 응급이 있네요 돌아봐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열어봐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옹 여기도 다야 여기도 Sad 다섯 명이 나왔습니다 최초로 와 나 지금 너무 감동 최고의 인기남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그 코에 카메라 나왔을 때 아 코카메라 코메라 코메라 부시 씨는요? 저는 처음부터 너였어요 오오오옹 내가 아까 준희 때 왜 나온지 알아? 너 때문이야 너랑 같이 나왔잖아 예능 톤이잖아 죄송합니다. 코미디 빅리그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받아야 되죠? 역시 우리 그만이야! 바라보고 지나친다. 저는 아까 전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자 다음 팀으로 혹시 저기 가야 될까요? 자 다음 커플 이름 얘기해 주면서 나와주세요. 석순? 톡, 승석 톡, 에버릴 톡, 캐럿톡, 베이비 톡톡톡, 내게도 큐를 해줘 톡! 아우씨 두겹에 저희는 저 다른 팀과 다릅니다. 진짜 연륜이 느껴지는 팀이다. 지금 5년째거든요. 뭐 발목에 하지 않고 저는 허벅지에 허벅지에 하셨어요? 사실 이제 발목에 하면 이제 좁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허벅지에 하면 넓게! 어떻게든 수작을 부려보셔야 되니까 일단 가보십시오. 시작!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가수? 이렇게 가수? 이렇게 가수? 아니 아직? 그럼 아니 노크를 해줘 팀 성공! 에버릴 톡톡톡 내게 노크를 해줘 톡! 한 번에 지금 모두 너무 쉽게 쉽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는 남들과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정석으로 갈게? 네 저희는 그냥 뭐 아 정석으로 간다든 오오오오 정석으로 갈게? 네 저희는 그냥 뭐 아 정석으로 간다든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실패! 정석으로 갔습니다. 도겸 도시 석순 톡 탈락 석순 톡 수석 톡 에버레이트 톡 걔러 톡 데르 핫토 가 겜리에 인마트 레전또 10달 잡았죠? 일어나 파웨어 저희 멤버분들이 계속 잘하네요. 하나 둘 셋 굉장히 유연합니다. 알았어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자 여러분 이제 계란만 넘어오면 됩니다. 네 계란 넘어오면 됩니다. 계란이다. 옛날 도시락 너무 좋아요. 우리 그럼 빨리 떨어지길 잘했는데. 야 진짜. 야 바락을 한다 바락을 해 진짜. 아 그렇게 이기고 싶냐. 야 그렇게 이기려고 바락을 해. 야 어떡해. 너 뭐하냐. 너 뭐하냐. 아 될 거 같아가지고. 트위스트. 제가 어디가 걷다 놓으면 안 되지. 형이 저기다 놀아. 내가 저기다 놀아. 어렵죠? 도겸아 너무 어렵게 했어. 야 내 도겸아. 사실 지금 이긴긴 어려워. 빨리 가자 가자. 도겸 씨 자러 갔어요. 석슨 톡 놔주세요. 오늘 서로에게 좀 서운할 거나 그런 거 있나요? 서운했던 건 없어요. 저는 그냥 감동이었어요. 석슨 톡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로 서로 놔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해주세요. 하나 둘 셋. 민규. 너 나 뽑는다며. 야 너 아까 저거 나 뽑는다며. 야 너 처음부터 다 뽑는다. 석슨 톡 이제까지 5년 동안 만드시면서 같이 활동이 정말 비즈니스였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시면 돼요. 정안. 네 정안. 민규. 둘이 커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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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슨 톡 순삭 톡. 에바리 톡. 캐리 톡. 베이비 톡 톡. 내게도 끌을 해줘. 영원한 사랑. 사랑해. 사랑해. 자 우지민규. I know that I can. 일로 와. 저희 팀은 곡성입니다. 곡성을. 곡성 연기하기 되게 힘드셨을 텐데. 효진이의 화내는. 제가 효진이에요. 도진이. 도진이. 과연 곡성 연기 소화를 할 수 있을 점 수치가. 레디. 액션. 요진. 똑바로 앉아. 아버지 경찰이여. 거짓말하면 다 알아. 네 그 사람 만난 적 있지? 말해봐. 무엇을? 어디서 만났고 무엇을 했는가? 말해보라고. 내가 그걸 왜 말해야 하는디? 중요한 문제인게. 무엇이 중요한데. 너 진짜 이런겨?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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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이 무엇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겨? 나사가 빠져주셔? eller sc. 내가otte. . 아빠이 씨. 저 나사 빠졌어. 무엇이 그렇게ifie. 오. 오. 멋이 중요하냐고. 네. 그치 도겸. 레시야 1학교. 멋이 중요하냐고. 멋이! 또 수 up. しょ와 소화의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